안녕하세요. 저는 진실정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진실정입니다. 너무 즐거운 영상입니다. 여러분 여러분 어제 사실 넘어지신 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모른척해요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들 그냥 놀려요 그래서 다 같이 그래서 놀렸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재밌어서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진타이펑 가서 샤오룽빠오를 진짜 많이 먹었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이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요? 일단은 휴식을 좀 크게 가질 예정이고 아마 드라마작품 하나 들어가거나 하고 안그래도 아홉수 오면 꼭 그때 쉬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제작명서 네네 오늘의 개봉종이 너무 경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